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에게 무죄를 판결한 노종이 대법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임명한 노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대로 뒤집어졌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노종이 사퇴와 관련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난리가 났다. 제가 전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매일매일 서울에 살고 계시는 애국우파동지들께서 노종이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종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다른 건으로 노종이가 고발되었다. 노종이의 운명은 이미 다 예고되어 있죠. 우리가 왜 노종이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이번에 20대 선거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던 우리법연구의 좌파 편향된 대법관 이재명과 또한 거대한 대장동 커넥션하고도 연관이 있는 인물 끝까지 노종이를 쓸어 끌어내야 하는 이유가 이번 소식에 있으며 국민의힘이 가열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국민의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노종이 탄핵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 노종이 자진사퇴 요구 선관위원장 국회가 탄핵 소출을 위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이 노종이 탄핵 반대하겠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노종이 사퇴시킬 것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노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치루어진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노종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종이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긴급 탄핵안 발의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한 문건을 통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출을 위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탄핵이라는 제목의 검토문에서 지금까지 탄핵소출을 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없다면서도 지난 2004년 유지담 위원장에 대해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지호소 등 관권 개입 논란에 대한 위원장의 직무 대만 및 본회의 출석 요구 거부 등의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다만 이들은 탄핵소출은 국회 제조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 위결은 국회 제조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위원들이 180여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한 노정의에 대해서 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위원들이 거부를 하면 우리는 법률과 헌법이 정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노정의에 대한 탄핵을 계속할 것이며 나아가 범법자인 노정의를 도와주거나 또 그의 편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위원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의의 자진사태도 요구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노 위원장은 이번 대선 관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출을 위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시 투표지 대리 투입 문제 사전투표 관리 간의 직인 생략 등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대를 지키고 선거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이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들은 노 위원장의 자진사퇴 이외에도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 협조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의 자진사퇴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전국시도선거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물을 발표하고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노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노 종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2,900여 명의 선관위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중차대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안일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조직을 쇄신하는 한편 부족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거쳐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때라고 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노 종희 위원장의 운명은 예고되어 있다며 향후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 종희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여러 각도에서 압박할 예정이며 끝내 노 종희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 법률팀은 선거가 끝나자 즉시 노 종희 위원장에 대한 법률적 또 사법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우리 서울에 사시는 애국 보수분들이 노 종희 사퇴를 외치며 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발칵 뒤집고 있는 소식은 일간 베스트 유저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노 종희 사퇴 또 문재인 사진을 걸어놓고 얼마나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노 종희에 대한 수사가 또 확대되었으며 또 다른 건으로 결국은 또 고발이 되었죠. 토요일이라 사전투표날 출근 안 한 노 종희 직무육이 또 고발됐다. 현재 노 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수사가 확대되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고발당한 노 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 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된 노 종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21일을 밝혔다.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아 투표 상황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은 게 직무육이라는 취지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는 이날 오전 노 위원장을 직무육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례는 노 위원장이 투표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전투표 선거 이래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 상황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은 큰 직무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세례는 각계각층 확진자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부실 또는 무능을 넘어 명백히 고의로 저지른 선거 범죄라며 노 위원장이 더 잘하겠다는 황당무게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질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7일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대신 소꿀이나 종이, 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 노종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노종이를 끌어내릴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